박인재 선수가 7위까지 선정하고 자 이렇게 내면은 이게 카트라이더가 아니라 범보카 되고 있어 범보카 지금 박민수 선수와 박... 어... 박준영 선수를 제외하고 전부 다 플라즈마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트랙에서는 플라즈마가 정성입니다 이 이후에 벌어진 다른 트랙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트랙을 위해서 일단 플라즈마를 다 선택을 했어요 네 전 선수는 벽을 다 긁으면서 뒤로 빠졌고요 무너주는 아직까지 중위권입니다 네 5위고 전대웅 선수가 일단 2위로 선수권을 형성하면서 나가고 있네요 네 중위권에 정국에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싸우다 보면 무너주는 게 어디든지 알 수도 있어요 전대웅 선수 온라인 길이 선수예요 거기다가 지금 1위로 치고 나갔고 이 아이스 부서진 빙산이 길이 넓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좁아지는 구간에서 사고가 또 다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경험만 한정섬이 뒤로 따라서 2등 조성재 전대웅 뒤로 빠졌고요 무너주니 점점 올라옵니다 무너주 선수 4등이에요 그렇죠 전대웅 선수와 무너주 선수가 3,4위 그리고 조성재 한정섬 선수가 1위로 지금 가축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무리하게 싸움을 하다 보면 뒤엔 지금 사고가 있었죠 자 전대웅 선수가 조홍길 참 최단 거리로 가면 1등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역전을 했고요 무너주 선수는 아직까지 4위 5위에 일단 중위권을 형성을 하고 가고 있어요 네 50포인트 선수 방식 다 쓴 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정섬이 형이 몸을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4위는 더 싸워요 이 선수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2위 3위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아 전대웅 선수 앞에서 잘 달려주고 있는데요 일단 본 싸움을 걸 것 같은데 자 한정섬 선수는 실수가 있었고요 무너주 선수가 전통적으로 이 무너주 이 부빙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또 다시 중위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전대웅 선수가 플레이스타일이 깔끔하다고 했는데 일단 라인을 절대 안 내주네요 거의 다 왔죠 이제는 네 한 명도 꽉 빠졌고 이런 전대웅 뭐 실수가 없어요 마무리 지켰어요 아 올해는 1위에 전대웅 네 조성재 선수가 지금 따라하고 아 여기 있어 아하 아 자 약간 안전하게 가려다가 지금 속도가 늦춰지면서 네 약간 박판 박판 아 다 갔거든요 네 조성재 1위 전대웅 2위입니다 자 조성재 선수가 이렇게 해서 선취 10점이고 자 전형재 선수가 지금 리타이어를 당할 것 같네요 아 아 네 전형재 선수가 초반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마이너스 5점이고 문우주 선수가 일단 5위를 기록을 했네요 네 자 조성재 선수 아 조성재 선수가 일단 10점 아까 나는 정말 공격적이야 라고 했는데 온라인 예선 1위인 전대웅 선수를 막판에 밀어내고 일단 첫 단계에서 10점을 땄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어닝 날리라든지 브라듀 서킷을 선호하는 그런 어 보행고 있거든요 네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경기에 시작됐어요 자 1등했던 1라운드 2등과 첫 번째 자체 1등한 어 루즈선을 죽이고 진안을 박힌 때 2중대가 선도가 잠시 이루고 있어 이거 끝나 끝나 이거 사고 많이 나고 네 거기다가 이 트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재밌는 구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수비 오 전정훈 선수 지금 아주 너무 무리하게 파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될 때면 되는 식으로 붙은 것처럼 과감할 수 있다 아 아 아 네 네 이준선 선수가 왼쪽에서 오른쪽 가라타는 공간을 제대로 타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으로 많이 쳐졌고요 자 박윤재 이번에 국수나 한번 노려봐도 정말 열심히 훌륭한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성적이 안나왔어요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는 쭉쭉 커팅해가면서 부스터 게이지를 모아주고 이후에 가라타는 공간에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네 아 노진철의 아무튼 선수가 계속 화면에 잡혀요 네 연습량보다는 성적이 더 좋다는 노진철 야 이 파이널에서 이렇게까지 오렌지 선수가 자주 잡힐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탈등의 오렌지와 탈등은 제일 안 좋은 순간 오렌지에 옵니다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이크 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아 이렇게 붙어있다가 이거 나라지가다가 난리 나죠? 네 야 이거 뭐 옛날에 그 난 20년 전에 줄줄이 사탕된 거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어 이렇게 쫙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런 느낌의 사고가 나면 다 죽어요 아 박윤재 선수 약간의 그 피스 미스가 있었고요 아 무너전도 주위권으로 쳐줬습니다 네 오 이거 박윤재 선수가 먹는 분위기인데요 아아 그런데 옆에 벅탈입니다 네 아 벅탈 올라갔어요 야 피니쉬 노진철 그 사이에 노진철 다시 1위 이게 왜 이게 야 이거 노진철 야 야 운이 오늘 네 네 이게 실력반이 아닙니다 우리 볼이 당황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뭐 네 네 아웃벅터트 노루트 엑스프레스입니다 시작됐어요 자 구경기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승자조 경기 때 김태권 선수가 마이너스 5점으로 무너진 것도 구경기 강진우 선수가 치고 나가기 시작한 것도 구경기였거든요 네 자 김태권 안한별 박윤재 전부 4등하기 위해서 지금 살기 위해서 싸우는 선수네요 네 거기다 지금 노루트에 의해서 선수들이 마지막 남아있던 세이버 G7 이 바디를 거의 다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세이버의 활용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10% 광산 꼬불꼬불 닫으시고요 항상 광산은 선택이 안돼요 네 광산 안에서 어차피 사고가 많이 벌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번 트랙까지는 정말 안전하게 포인트 획득을 해주는 데 추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아 박윤재 선수 잘 치고 나가네요 그리고 점프 여기 김선일이다 아아 김선일 자 2 아 김선일으로는 울었습니다 이게 연타를 맞습니다 지금요 자 이렇게 되면 어 많은 명치 없어요 박윤재 선수가 7위까지 천점 벗어요 어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이게 카트라이더가 아니라 범포카 되고 있어 범포카 야 지금 중반에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이제 다 꼬입니다 빌드가 다 꼬이게 돼요 네 어 2대 선수까지 어 이게 왜 카트가 앞으로 안가고 위로 갑니까 선수들 제가 처절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실수하면 안되는 구간이고 그렇게 연습 많이 했던 건데 실수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처절해요 지금 여기서 김태권 1등에서 10점 먹으면 몇 회에 이거 4위 안으로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지금 김선일 선수와 강성인 선수가 4위 5위인 상태에서 김태권 이중선 박인재 선수가 포인트를 획득을 한다면 어 이중재 선수에게는 완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 김태권 1위 자리 지키겠고요 아 김선일 강성인이 아 중반 이후로 덮수를 못 먹겠습니다 네 어 뒤로 가고요 자 지금 정말 1위가 필요한 박인재 선수인데 자 안쪽 한 번 더 네 마지막 3연타 네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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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 pueden 이후로 아 그렇죠 jeans old 아 아 데 bos traveling 브라질 서킷 마지막 최애 선수였습니다 문호준이 1등하면 경기 마무리 문호준 2혁 우석상롱 돌파 3회 연속 두 번째 우승에 엄청난 개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작됐어요. 문호준 선수에게 우선수지 2혁 선수에게 우선수지 모르는데 데이터상으로는 2혁 선수가 훨씬 좋아요. 4번 중에 3번이 날등을 했는데 문호준 선수가 오늘 그랜드파이널에서는 바로 첫 노테이션에서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만약에 진짜 카트에 신이 있다면 아마 이 두 선수 모두 편을 안 들어줄 겁니다.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더 재밌는 게 문호준 선수는 브라질에서 불빛을 사용하고 있고 유영혁 선수는 여기서 플라즈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혁 선수가 지금은 붙여져 있더라도 이 일레븐톤 이용해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앞에 있는 이둥대 선수와 이둥선 선수의 블록킹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역전이 됐죠? 유영혁 선수가 이 부더지 라임 타고 들면서 다른 선수들이 지금 충분히 역전을 해냈고요.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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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이 좋은 점이 그렇게 강한 모습 보이지 못했어 거든요. 아아악! 들어온거운 거지만, 아 ethic Rob Crazy.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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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이 형! 확실히 문호준, 유영혁, 전대형 3명의 선수가 1500만원 놓고 싸우는데요 지금요. 네 정말 선수들이 혈악이 돼서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전대형 선수들의 트랙을 선택했던 건 이 트랙은 다른 트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로 치고 나갔을 때 나는 무조건 끝까지 따라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자신의 주향을 믿는 겁니다. 아 이제 문호준 선수 오늘은 항상 선수권이에요 문호준. 네 거기다가 지금 노진철 선수도 이번 대회에 들어서 정말 성장된 레벨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앞서서 잘 달리게 된 문호준에게 1위로 내줬던 노진철이거든요. 자 지금은 이제 전대형 선수가 칠 수가 있었네요. 뒤쪽으로 완전히 떨어졌고요. 8등이네요. 네 이런 기복이 존재하게 된다면 2등까지 가는 데 상당히 멀어집니다. 자 노진철이 무너지는 지격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지. 네 1위하고 8위하는 선수보다는 2위 3위 꾸준히 하는 선수가 훨씬 포인트 많이 먹거든요. 자 그럼요 꾸준한 게 좋은 거예요. 인생 한방 이런 거 노려면 안 됩니다. 네 저기다가 불러주는 선수가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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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노진철 선수 불러주기 좋았지만 다시 한 번 아 여기서 한번 점프 네 자 공중에서 두 선수가 부딪치면서 날아갔죠. 완전히 날아갔어요. 공중에서 부딪혔습니까? 네 완전히 멈춰섰죠. 이거 완전 진짜 에어라이더래요. 네 이 부스터를 쓰는 가속의 차이 때문에 공중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정말 대회에서는 처음이죠. 이야 공중에서 서로 만났습니까?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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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다 줘봤어요. 결구군요. 그렇죠 노진철 선수 무너지는 못하지만 많이 순위가 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괜찮고 유혜영 선수 같은 경우에 1경기에서 2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위를 한다고 그러면 유혜영 선수가 단독 1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전대형은 계속 꼴찌고요. 어 전대형 선수가 패곡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유혜영 선수 좋습니다. 지금 뒤쪽에 있는 선수들과의 거리를 안 벌려주고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노진철, 유중세 선수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 유혜영 선수 밀어주기 하는 거예요. 어 맞습니다. 무너지 4위로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아 무너지 선수도 이거 역전하는 데 주력을 해야지 이게 1위를 하려고 오 저기 하나 등이 하나 오르는 게 더 중요하죠. 유혜영 선수 2위의 실수가 있었고요. 2위까지 1위까지 2위까지 1등 2위까지 무너지. 야 무너지 이런 실수를 내요. 맞다 왜 이렇게 병을 긁습니까 무너지니.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실수였죠. 방금 전에 첫 번째 랩에서 공중에서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무너지 선수가 황제 무너지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겁니다. 야 뭐 다 1등고 자녀를 막 쌓인다. 이제 젓가락만 뽑으면 되는 거 같은데 그걸 못 합니까. 아 정말 그 막판에 이 중대 선수의 집중력도 괜찮았지만 어쨌거나 무너지 선수의 실수가 살짝 있었고요. 이 중대 선수의 집중력은